마지막 원정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막바까지 순이 쌈의 한창입니다 입장 화이팅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한화 화이팅! 한화 화이팅! 한화 화이팅! 한화 화이팅! 한화 화이팅! 주식아 우리 하나 돼 그래가 가만히 있을 수 노래함 일단 원정 마지막이라는 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노래나 호비도는 원정이든 아쉬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많이 담기 위해서 저희는 단상 경기보다는 팬분들 좀 많이 공개되는 것 같아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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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서 행복합니다 마지막 원정 형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경기 여러분들의 열심히 응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부르는 게 아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하고 가서도 함께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setetin've 경 NMS의 양육신이 27ś 우승을 위하여 파이팅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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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러 nella Putnam 해놓으면 오오오오오